자 오늘 저의 에마 하필 유피 택배차를 손세차하는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더러운 때 좀 보세요 야 이 문짝의 때 때국물이야 야 오늘 아주 새로운 새고로 한번 재탄생해 보자 어 3천원의 행복이다 3천원의 행복 나의 에마요 자 2번역은 제가 2천원이래 아 2 3 좋아 들어가라 4개 서너가 들어갔어요 4개 5개 6개 6개면 그러니까 막 뱅글뱅글 돌아가네 처음 시작은 2천원부터 합니다 고압제차 어디야 이거 수동권 이거 고압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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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많아 야 이때 풍부진다 으아 으아 고마워면 안돼 뭐가 물 놓고 다 씻겨버리느냐 야 물 놓고 다 씻겨 아유 아직 깨끗해진다 아직도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máquinas 음 이거 niye 한 발 будуplan override해 빨리 왜냐면 빨리 bom을 쏴이야werk 기눈치를 빨리 하려면 기눈치 Anthem osin 우리 에마한테로야 빨리 기눈치를 해야돼 아 이사 으으이앗 우와 아이 시원하다 아 개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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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얼마나 안지진거라서 그때 한번도 안지쳤죠 처음이죠 맞아요 처음이에요 깻잎물로 흐르는거 봐 이거 와 우와 어마어마하다 이거 누가 깻잎물 깻잎물 빨리 기무실 한번 해야돼 돌아 돌아 아 걸리네 이거 깨끗하게 닦고 우리 동물들 잘 돌봐주자 나의 에마야 오늘 우리 에마 처음으로 목욕하네 아 개운해 아유 개운해 얼마나 개운해 미안하다 주인이 배 흘러가지고 이거 새차도 못타고 안전이 깨끗해지네요 오늘 오늘 새차로 거듭나는 하필이 또 있었다 아주 개운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 아주 개운해 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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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 우리에게 우린 이럴 시간이 없어 도대체 시간 얼마나 남았어 1분 23초 1분 23초 나에게 주어진 시간 거품솔 거품솔 1분 13초 30초야 아 이럴 시간이 없어 나에게 나에게 이럴 시간이 없단다 나에게 이럴 시간이 없단다 나에게 남은 시간 30초 주영이는 30초를 완벽하게 수행하라 이야 30초의 행복이다 30초의 행복 아 30초의 행복 아 30초의 행복 아 아 꺼졌다 아 비눗기 완전히 못 없앴는데 비눗칠 괜히 했다 비눗칠 괜히 했어 그냥 물로만 할걸 비눗칠 괜히 했네 이거 어 결국 5천원짜리를 쓸 수 밖에 없네 동전 교환기 5천원에 나왔다 200원짜리 동전 10개가 나왔다 200원짜리 동전 10개가 나왔다 200원짜리 동전 10개가 나왔다 가자 나에겐 아직 1평방미터에 비눗기가 남았다 아무리 2천원으로 끝내자 아무리 2천원 비눗기는 없어야 되니까 2천원 고압세차 2천원 고압세차 흥분 오케이 흥분 산분의 행복 깨끗해지자 어휴 탄력이 더러웠었네 이야 이 배트병물 봐 이거 나오는거 되게 많이 나오는거 떡병물 여 여 여 여 여 여 이 떡병물 크기 얼마나 많은지 이게 이게 크기 얼마나 많은지 야 뱃구덩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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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구덩물 black 넘게 도 제대로 백도 계이 속나와요 빨간색 위가 높으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와야 돼. 넘어와야 돼. 넘어와야 돼. 와 이게 관건이야. 걸어온 데가 있어. 마무리. 자 마무리 하시다. 여러분. 마무리 하시다. 마무리. 자 마무리 하시다. 자 마무리 하시다. 얼굴은 더 깨끗하네 아 끝났다 1,000원 진짜 끝났습니다 러브카를 찍었는데 러브카를 찍었습니다 스피 귀여운five 스피보 이 하얀 백지 같은 마이 카 하필 유필 세차 끝